안녕하십니까 낭만주열입니다. 오늘은 스피리일을 2분의 조립에 사용하는 힘조정 와셔라는 부품을 주제로 낚시용품 업체들의 지나친 과장광고와 정확한 내용도 모르는 채 무조건 좋다고만 하는 맹목적이고 추종적인 소비자 형태를 알아보고 스피리일의 제조에는 두가지 형태의 와셔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마노에서 14스텔라를 출시하면서 홍보했던 내용 가운데는 S-Direct Gear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핸들의 회전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회전하는 방향으로의 덜컹거림을 억제하고 부품의 정밀도를 향상시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릴도 핸들을 돌릴 때 회전 방향으로 떨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현상을 부품의 정밀도를 높이고 피니언 기어의 탄성에 있는 소재를 추가함으로써 억제한다는 것이 S-Direct Gear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기술이 집약된 S-Direct Gear의 핵심은 지금 보시는 사진의 빨간색 네모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게 과연 무엇이길래 그토록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그건 뒤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S-Direct Gear가 적용된 제품을 사용해본 사람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구글 번역기로 돌린 것을 보면 이건 정말 감동이다. 이 기술이 적용된 리를 돌리다가 다른 리를 돌리면 어라 하고 생각할 정도로 차이가 있다라고 아주 극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기술이길래 그리고 그토록 좋은 기술이 지금은 왜 보이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은 소비자로서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 그 실체를 살펴볼까요? 보이십니까? 피니언 기어의 아래에 들어있는 고무링이 바로 S-Direct Gear의 핵심입니다. 그림의 빨간색 화살표는 시마노에서 표시한 것이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즉, 14스텔라이스는 O링을 피니언 기어의 아래에 추가하여 부품 공차를 줄이도록 제작하였는데 고무링을 하나 넣어놓고는 이것이 대단한 기술인 양 S-Direct Gear란 이름을 붙인 제조사나 이것을 적용한 제품을 사용해보면 분명히 다른 것과 차이가 난다고 느낄 것이라 평가하는 소비자나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고 빨아도 너무 빨았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처럼 좋은 기술이 왜 18스텔라이스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시마노는 18스텔라이스 O링을 웨이브 와셔로 교체하면서 이름을 사일런트 드라이브로 바꾸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것이 서로 다른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와이스는 이미 이전부터 웨이브 와셔를 사용하고 있었죠. 앞에서 O링이 들어있던 제품을 사용하면서 극찬했던 그분은 웨이브 와셔로 바꾼 제품은 뭐라 평가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스피링일에는 일반적인 심조정 와셔 외에 심조정의 기능과 스프링의 기능을 함께하는 웨이브 와셔 다른 말로는 파도 와셔라고 하는 것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웨이브 와셔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피니언기의 아래와 웜샤프트에 주로 사용되지만 부품도에는 와셔의 종류는 표시하고 있지 않죠. 그러므로 0.1mm의 차이로도 덜 큰 그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비할 때에는 사용하는 와셔의 종류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